레스트 타임은 개인실로 들어가세요 최고 울산시오 스테레스 스테레스 이곳에서 스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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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다면 불러봤으면 어떤 걸 좋아하세요? 달라? 근데 괜찮아요 가요 한 번 들어볼게요 다음 번 준비한 거 있어요? 노래 말고 또 보인 특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을까요? 그래서 어떤 걸 들어보고 싶어요 애국가 한 번 들어주세요 좋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긴장했지만 그래도 저 그룹을 찾으려고 한 번 했던 모습을 좋아할 거잖아요 근데 아쉬웠던 게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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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해줘야 돼 오케이? 오케이 해야 돼 이런 거 가사선물 할 것 같아요 그치? 손이 있잖아 그래서 발음이 조금 더 손이 있어야 돼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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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의 기분이 좀 태행이 나오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지금 그냥 잘 보려고 짓길래 이런 득친이야 너무 굳어있어 이런 일 없어 자연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